야! 조명 준비됐지? 음이 형 준비됐지? 오늘 실수하면 안 된다, 오케이? 어우, 나의 사랑, 모니카. 맥시무스, 무인돌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날 데려갈 거죠? 넌 절대 안 데려가. 왜요? 내가 싫어요? 너까지 고생시킬 수 없잖아. 음, 맥시무스. 모니카. 야, 탱고코볼 준비됐지? 소개합니다. 내가 연애하지 말라보네, 몇 번 얘기해. 야, 연애하지 말라보네. 맥시무스, 모니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날, 내 사랑 머리. 가을도 됐는데 헤어스타일 좀 바꿔봐. 정말요, 맥시무스? 어떤 머리를 할까요? 코트를 할까요? 아니면 파마? 그냥 떡진 머리나 하고 다녀. 떡진 머리를 하라고요? 지저분하게. 왜 하필 떡진 머리죠? 떡진 머리는 서로 뒤엉켜있으니. 커트해지고 싶은 남자. 숏컷, 샤기컷, 오퍼컷. 오퍼컷은 없어? 몰랐어요, 맥시무스. 알고 좀 때려 보니까. 사랑하는 맥시무스. 나 큰일 났어요. 나 해킹 당한 것 같아요. 이제 어쩌죠? 오히려 잘 됐구만. 오히려 잘 됐다고요? 해킹 당한 게 왜 잘 됐다는 거죠? 해킹 당하면 네 모든 게 노출되니까. 당신 마음을 해킹하고 싶어요. 엔터, 엔터, 엔터. 나는 키보드가 아니야. 몰랐어요, 엔터. 모르는 거 몰랐대. 여정적인 선고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현대무용팀은? 형님. 너네 사이 좋아 보인다. 이러다 무대에서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안 싸워요. 수고합니다. 현대무용을 예술로 승화시킨 자, 이제 기억이 돼요. 오케이? 안소미. 오빠 있잖아. 지금 시작한다. 소미야. 이번 주말에 너 뭐 했어? 나 할 거 없어서 집에서 뒹굴뒹굴 됐어. 뒹굴뒹굴. 그러다 심심해서 리모콘으로 TV 봤어. 뭐 봤는데?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거기서 귀여운 캥거루가 깡충, 깡충, 깡충 하고 뛰어다녔어. 그리고 주라기 공원도 봤는데 거기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엄청 무서웠어. 야, 그거 맹구 아니야? 아니야. 오빠는 뭐 했어? 오빠도 집에서 TV 봤는데 역두 경기를 봤어. 130kg를 펄쩍 들더라고. 140kg는? 140, 그래? 140kg는 좀 힘들게 들더라고. 150kg는? 150대 맞을래? 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난 오빠 챙기느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이쪽 저쪽 왔다갔다 다 하는데 왜 오빤 나를 질근질근 밟아버리는 거야? 왜? 뭐? 난 뭐 맨날 논 줄 알아? 어? 너 기억 안 나? 지난 겨울에 내가 너 입에 틀린다고 24시간 동안 추위에서 내가 얼마나 떨었는데 좀 민망하다. 어? 아냐고! 미안해 오빠. 내가 몰랐었어. 우리 싸우지 말고 여행가자. 그래? 그럼 이번에 특이하게 헬리콥터 타고 하자. 헬리콥터! 헬리콥터! 오빠! 나 그냥 공룡 영화 볼래.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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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분 준비됐지? 우미야 준비됐지? 오늘 실수하면 안 된다. 오케이? 어우 나의 사랑 모니카.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운, 너무 섹시해.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 돈 필요해요? 모니카. 마시맛! 마시맛! 야 태국 후불 준비됐지? 소개합니다. 내가 연애하지 말라고. 내 명뽑을. 야 너네 차이다. 마시마스의 모니카. 대양호 모티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 내 사랑 모니카. 어린이 뮤지컬 하는데 주인공 역할 좀 해줘. 정말요, 마시마스? 내 역할은 뭔가요? 예쁜 공주? 아니면 완비? 임금님 역할이야. 임금님을 하라고요? 나는 여잔데. 왜 임금님을 하라는 거죠? 그냥 임금님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너그러운 임금님 같은 남자. 세종. 숙종. 세수종. 세수종. 세수종은 와이 아니야? 몰랐어요. 마시모스. 여긴 남편이잖아. 사랑하는 마시모스. 그럼 뮤지컬 연습할 때 간식 좀 사다 줘요. 뭘 사다 줄 거죠? 그냥 새우과자나 먹어. 새우과자를 먹으라고요? 수많은 과자 중에 왜 하필 새우과자죠? 새우과자는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는 남자. 아, 이 손. 아, 이 손. 아, 이 손. 삼 손. 삼 손은 그 손이 아니야. 몰랐어요. 마시모스. 몰랐는데. 열정적인 탱구의 무대였습니다. 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현대무역팀. 야, 현대무역팀. 야, 너희 사이 좋아 보인다. 그럼요. 야, 이러다 또 무대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안 싸워요. 소개합니다. 현대무역팀의 슬롯팀. 야, 너희 사이다. 이산옹, 안성희. 오빠 있잖아. 종류 시작한다. 오빠, 우리 이번 시골에 놀러 가자. 거기 가면 귀여운 강아지 있어. 후다, 후다, 후다. 저리 가. 종류야, 저 소리 그만해. 알았어. 종류야, 근데 이번에 너 잘 찾아갈 수 있어? 저번에 갔을 때는 못 찾아서 길을 뺑뺑 돌았잖아. 어? 뺑뺑 돌았잖아. 뺑뺑 돌았잖아. 뺑뺑. 야, 와, 정말. 생각만 해도 토하겠다, 야. 토할 것 같아? 아니야. 잘 찾을 수 있어. 가서 예쁜 나만구를 심자. 그래? 그럼 오빠가 삽질할게. 땅 잘 파받지. 뺑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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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정말 오빠 속을 몰라 할 수가 없어. 난 다른 곳 안 보고 오빠만 바라봤는데 왜 오빠가 자꾸 돈 생기기만 해? 이렇게. 더 고쳐. 더 고쳐. 더 고쳐. 정이야. 미안해. 우리 시골 가자. 그래서 눈은 가서 쥐불놀이 하자. 쥐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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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쥐불놀이 하니까 되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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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맛 달아 adorable. 아우씨 뜨거워. 야, 주문 준비됐지? 음영 준비됐지? 오늘 패스하면 안된다? 오케이? 어우 나의 사랑모닝크. та 아무래도 이러다 죽겠어. 당신이 왜 죽어요? 당신이 너무 이뻐죽겠어 난 멋져죽겠어 멋져죽겠어 야 연애하지 말라고 너네 차례다 마시무스의 따모니카 대암호 무채심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랑 모니카 우리 만난지 500일이야 오늘은 네가 하잔대로 알거야 정말요 마시무스 예전부터 당신이랑 하고싶던게 있어요 우리같이 박물관 가요 박물관은 절대 안가 박물관은 안간다구요? 하자는대로 한다면서 왜 박물관은 안간다는거죠? 박물관은 못만지게하니까 눈으로만 보내잖아 박물관 조각상처럼 조각같은 남자 사비드상 비너스상 유민상 유민상 개그맨이야 몰랐어요 마시무스 사랑하는 마시무스 그럼 다른데 가요 단풍놀이 어때요? 생각만 해도 신기하죠? 그냥 소나기나 내렸으면 좋겠어 소나기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나랑 놀러가는게 싫어요? 왜 비가 왔으면 좋겠죠?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정말 피가 왔으면 좋겠어 오 비다 뚝 뚝 여기 실내잖아 몰랐어? 몰랐어? 열정적인 텐블르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어 야 현대불호팀 어디있냐? 저희 왔어요 너희 사이 좋아보인다 이러다 무대에서 또 싸우는거 아니야? 우리 이제 안싸워요 오케이 좋아 이 느낌 그대로 오케이 오빠 있잖아 종일 시작한다 오빠 나 오는 길에 나비 봤다? 그래? 무슨 나비 봤는데? 호랑나비 예쁘지? 다음부터 그딴 거 보지 마 알았어 소미야 오빠한테 선물 줄 거였다면서 뭔데? 눈 감아봐 뭔데 그래 짠! 헤드폰 너 오다가 은행 밟았니? 아니 썩은 냄새 썩은 냄새 어우 야 냄새 때문에 오빠 머리가 핑 돌 거 같아 핑 핑 돌잖아 안 그래? 미안해 아냐 소미야 네가 선물 줬으니까 오빠가 영화 보여줄게 뭐 보여줄건데? 아이언맨 우와 다 높게 다 높게 다 높게? 더 높게? 더 높게? 더 높게 다 높게 다 높게 안돼 내가 너무 잡아 너무 잡아 놔 왜 오빤 나를 이리저리 찔러보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후벼파 응? 내가 진짜 오빠템에 돌아버릴 거 같아 응? 알겠어? 소미야 미안해 네가 좋아하는 우리 피자 먹으러 하자 응? 그럼 우리 피자도 먹으러 가고 스파이피도 먹으러 가고 파란다도 먹으러 가자 자식 그리고 또 소미야 그만해라 말 못다 해 싫어 더 먹을 거야 더 더 너는 gwirkt 콩 이리와 응? 어딜 어묵 턴 어차피 은 이승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